당신 정말 내가 미국에 갔으면 좋겠어? 나 당신 갔으면 좋겠어. 딱 5년만. 정말 나 없어도 되겠어? 서은 씨, 완전 딴 사람 같아요. 정말 멋있어요. 회장님, 저 미국 안 가요.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해요? 박 선생도 앞으로 선 넘지 말아요. 너, 이거 불륜이야. 너 불륜여로 내가 SNS에 쫙 다 뿌려줄까? 네가 원하는 게 그거야? 죄송해요. 다 변상해 드릴게요. 여기 연애하러 온 거야? 제가 더 노력할게요. 노력하지 말라니까. 이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. 왜 혼내고 그래? 저는 이 형 옷이 그냥 손보자고 하면 난리를 칠 텐데. 혹시 이세령? 세령이 맞지? 우승호? 너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? 별창 창고에 아빠랑 선생님을 가둬버리는 거야. 별창호! 세종호! 우리야! 놀랐어! 왜! 박 선생!